여기는 송학면 포전리의 장공장입니다. 된장, 고추장, 청국장 그런 장이요. 쌈장, 간장 많죠? 여기가 2261평이에요. 계획관리지역이고요. 제천 시내에서 한 10여분 가면 돼요. 이 건물 보시면 이렇게 5동이 있어요. 5동이 있고 이게 2011년도에 사용생인이 났고요. 두 동은 지금 철근 콘크리트예요. 이거하고 뒤에 팔각장 같은 거 이 두 개는 철근 콘크리트고 나머지는 경량 철골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바로 옆에 하천 지금 여기 사방공사하고 있잖아요. 수혜도 안 나겠죠. 바로 이제 공장 옆에 하천이 있고요. 이게 이제 2015년도 사용생인됐는데 지금 여기서 실제로 이제 뭐 장을 생산한 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. 지금 현재 계속 비어있는 상태입니다. 한 10년 됐죠. 한 10년간 비어있는 상태고 지금 이 앞에 맨 끝에 쪽에 보면 전원주택 뒤에 팔각장 같은 거 보이죠? 여기 이제 전원주택 그 뒤쪽 산쪽으로도 이쪽 공장 부지에 공장 땅에 속해요. 공장용지만 1361평입니다. 건축면적은 170평이고요. 입지 조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제천베리굽 부동산입니다. 여기는 장공장이에요. 장, 된장, 고추장, 장공장. 이 건물이 총 다섯 동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무실로 쓰던 동이에요.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화장실도 다 되어있고 지금 정밀 안 들어와요. 전기 끊었어요. 이거 뭐 이제 직원들 숙소 이런 식으로 줘도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사무실 용도 이렇게 찍어도 될 것 같고요. 경비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다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무실 거실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도 뭐 지금 방하면 되겠네 그죠? 이 건물이 보면은 용도산 권역 기능성 발효시설 영농조합법인 기능성 발효시설이 뭐냐면은 장이에요. 된장, 고추장, 청국장 바로 앞에 개월이 있어요. 지금 사방 공사하느라고 물이 좀 탁한데 이거 들어오는 진입로 저기 다리도 있잖아요. 이제 어쨌든 이게 사무실 동이고 이제 어쨌든 이게 사무실 동이고 사무실 들어가서 제가 이제 뭐 자막으로 다 정리해 드릴게요.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 앞에 전경이 잘 보이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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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정기하고 수도는 여기 보시면 하수관까지 냄새 빨아낸 거까지 있잖아요 다 저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 기회 있으니까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장독 장만 듣는다니까 이렇게 가마솥이 있죠 가마솥이 9개가 있네요 여기 체험실이라고 돼 있고 여기 장작도 있고 이 장작도 10년 됐네요 그러면 여기 누가 좀 떼주지 그죠 장작으로서의 소임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 당연히 장을 담그면 장독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독대가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9 여기 제조실에 여기다 이제 메주를 떠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메주를 내비뒀었죠 여기 위에다가 제조는 자숙성시켜서 제조실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발효실이 있어요 발효실은 지금 네 여기 발효실 발효실에 뭐가 있으면 지금 충분히 발효가 됐겠죠 여기 발효실이 있고요 배산임수 잖아요 앞에 개월이고 뒤에 산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여기가 건조실이네요 건조실 여기는 비어치 잘 들어오네요 여기도 뭐 잘 활용하시면은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에 저기 집 하나 있어요 저 집에 빨래걸리인데 그 앞에 까지에요 땅은? 저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다 해놨어요 이게 개깔리 지역이고요 이천몇백평인데 정확한 거는 사무실에서 자막으로 다 다뤄드릴게요 여기 제천시내에서 뭐 한 10분? 그 정도 거리죠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실지는 이걸 매수하시는 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쪽으로 전원주택 단지들도 쭉 있고요 저쪽으로 전원주택 단지들도 쭉 있고요